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생활한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명절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 제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경악할 광경으로 인해 지금도 그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 채널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웠던 제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용기 내서 그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형편이 서로가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양쪽 집 모두가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 모두가 자가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모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챙겨가며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아가 없는 집 살림에 시집하셔서 고맙구나. 니들 부부 몸만 건강하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재미지게 살아보자. 네 어머님 저희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새아가 이름이 순혜라고 했던가? 이름도 참 복스럽게 생겼네. 내가 딸이 없어서 그냥 예쁜 딸 하나 얻었다 생각하게 앞으로 편하게 이름을 불러도 될까? 네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께서 이름 불러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순혜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니 별다른 걱정 없이 그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겐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할 당시 저에게 미안하다시며 슬쩍 결혼와 합가해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우리 다 함께 사는 건 어떻니? 그냥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니고 생각을 좀 해봐 달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상상해오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린 도련님이 아직 결혼 전이라 어머니가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옆에 도움 줄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어서 남편 또한 따로 신혼집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조금 서운해 하시기는 했지만 곧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주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시댁 집안의 첫인사를 데리고 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의 집안은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가포급 집안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우리 같은 일반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저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고가의 명품 가방을 한 개도 아닌 몇 개씩이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토록 순박하셨던 저희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머니 스타일을 제가 몰라서 백화점에서 제일 잘나가는 최고급 신상 가방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날그날 어머니 기분 따라 골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이 비싼 명품 가방을 한 개도 아닌 세 개씩이나 선물로 가지고 온 거야? 세상에나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 하나 잘둔 덕분에 한평생 구경만 해왔던 명품 가방을 그것도 세 개씩이나 갖게 되다니 아이고야 오늘이 내 평생에 있어서 제일 기분 좋은 날이다. 예 우리 새아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든 다 말해보렴. 이시엠이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예 순애야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음식 준비하지 않고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이시엠이가 일일이 말해야 움직이는 거야? 명품이 다르긴 달라. 이 때깔부터가 벌써 내 눈을 부시게 하는구나. 이거 아까워서 어디 들고 다니겠어? 누가 가져갈까 겁난다. 어머니 부담 갖지 말고 막 들고 다니세요.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백화점으로 저랑 같이 바람 좀 쐬러 갈까요? 답답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우리 새아가는 어쩜 우리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오랫동안 봐온 사람처럼 마음이 편하다 얘. 오늘 많이 바쁘지 않으면은 시애미랑 수다 좀 떨다가 갔으면 좋겠네. 저는 이제껏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시모의 낯선 모습을 보는 날이었죠. 아무래도 명품백을 세 개씩이나 받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 아예 없었고 오로지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했던 건 시모가 한참을 새동서와 입담을 나누면서도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도 대해주셨고 시댁에서 부리는 가정부인 것처럼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시는데 썩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큰며느리인데 좋은 말은 기대도 안 하지만 주방에서 일시키는 것 외엔 다른 말은 아예 해주실 생각도 없으셔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날이 날인 만큼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신기가 불편해진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시모와 예비동서가 대화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난 후에야 잠깐 서로 통성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동서의 사소한 행동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서슴없이 하고 싶은 말은 다 뱉어내는 예비동서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 전부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들밖에 없는데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으로 인사 오는 건데 집에 있는 반찬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신경 좀 썼지. 우리 새 애기 입맛에는 맞고? 제가 일이 바빠서 밖에서 거의 사먹는 게 일상이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집밥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어머님 하도 정신없이 혼자 음식 준비하셔서 옷도 못 갈아입으셨나 보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이거? 옷 갈아입은 건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라 신경 좀 쓴 건데 그렇게 별로니? 어머 정말요? 남자들이야 당연히 옷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죄송스러워지려고 그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신경 못 쓸 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새아가 너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라서 아끼다 보면 그럴 수 있단다. 이 옷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고 샀는데 그런데 옷이 좀 그렇긴 하지? 명품 가방에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나도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사준 거니 입어야지 어쩌겠어? 그나마 이 옷이 제일 좋은 건데 어머님이 입고 계신 옷이 제일 좋은 거라면은 말 다 했네요. 당장 내일 저랑 백화점 가서 어머님 사고 싶은 것들 좀 골라봐야겠어요. 그래도 제 시어머니이신데 목에 힘은 주고 다니셔야죠. 그 옷 내일 당장 의류 수거함에 버리세요. 그 순간 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입고 계신 옷 그래도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브랜드 매장에서 꽤 비싼 옷 선물해 드린 거예요. 당연히 어머님이 좋아하신 거고요.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사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기요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어떤 옷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리수거함에 의류수거함에 버리라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고 말을 하세요. 예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나마 그곳에서 비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입은 거지. 입을 때마다 길거리에 다니면 얼마나 쪽팔린 줄 알기나 하니? 옷 한 벌 사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 내내. 분위기 망칠 거면 부엌에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내오너라. 뭐하나 찬란 구석이 있어야 이뻐하지? 저에게 벌어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올라오려 했어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었지만 너무 달라진 시모 행동에 결국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시모가 갑자기 큰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들떠있는 것 같다 그런 거니 저보고 이해해달라며 진정시켜주려 안아주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제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저를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는 듯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려와 남편이 문을 열자 예비동서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 먼저 들어가 보겠다며 제 얼굴 표정을 빤히 살피더라구요. 그때 시모가 신경쓰지 말라며 던진 말에 인사라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급하게 도련인과 먼저 돌아갔습니다. 예비동서는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들여다본 느낌이 들었어요. 한순간에 시모가 저와 예비동서 사이에 차별을 두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미 시모의 마음을 전부 차지해버린 동서와 저는 한눈에도 보일 정도로 계속된 차별대우를 받으며 시집살이를 해오고 있었어요.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대출금 갖기에 빠듯한 저희 부부의 경제상황과 너무나 다른 동서는 시댁에 갈 때마다 딱 봐도 몇백은 돼 보이는 옷들을 바리바리 사들고 나타나 시모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동서처럼 사치를 부릴 수는 없는 현실이었어요. 물을 흘려가듯 차별받으며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던 어느 날 몸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 설마하는 마음으로 테스트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남편에게 얘기하자 기뻐 날뛰며 좋아해 주었어요. 우울했던 저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가지게 해줘서 그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명절이라 비밀로 하고 있다가 시모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손꼽아 명절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다가왔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식사를 하던 중 할 말이 있다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달을 참았는데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형님 잠시만요 저도 오늘 중대 발표하려고 이날만 기다렸거든요. 제가 더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먼저 얘기할게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한달전에 몸이 이상해서 설마 아는 마음에 테스트기사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두 줄이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새아기는 왜 이렇게 이쁜지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어머님 저도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요. 제 말도 들어주셔야죠. 먼저 말하려고 한 건 저였는데 어머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지금 우리 새아가 임신했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니? 우리 새아가 잘 먹어야 하는데 예 순애야 식탁에 음식 피운 것 좀 빨리빨리 채우거라 어머니 순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잖아요 왜 제 순애 말은 무시한 건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알았다 알았어 이렇게 좋은 날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빨리 빨리 말해 뭐라고? 잘 안 들려 크게 말해 임신 했다 잖아요 순애도 한 달 전에 임신 했다 구요 제 아내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꼭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해야 돼요 너도 임신했냐? 그래 축하한다 난 또 뭐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잖아 결혼하면 다들 임신하잖아 몸 관리 잘 하거라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분위기는 심각하게 안 좋아지자 도련님이 이미 흥분한 남편을 말리고 있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떠드시더니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똥 씹은 것 마냥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그때 더 이상 심오와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었고 남편의 손을 잡곤 집에 가자며 팔을 걸어 당겼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겠다며 화를 내는데도 심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서의 배를 어루만져주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심오에게 마지막 남은 전까지 뚝 떨어져 버린 날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도 단 한 번의 전화도 한 적 없이 심오와 담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심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궁금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배도 점점 불러오고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전화가 와도 받지 않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오셨어요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심오의 얼굴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섣불리 문을 여지 못했어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심오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서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심오가 화를 내며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감히 시혜민 무시하고 문도 안 열어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니 얼른 시원한 냉수 가져오고 여기 앉아 봐라 너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무조건 시간 빼놓고 알겠지 그리고 시방꼬리 이게 뭐니 임신했다고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불쌍하지 뭐 하나 잘하는 구석이 없어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나도 어머니랑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집안살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 전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얘기했어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해서 주말에 함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래 그래 네가 시엠이 말을 무시한다는 거지 네 네 맘대로 해라 주말에 함께 가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시모가 그렇게 협박까지 하며 주말에 함께 가주기를 원했어요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따라와 보면 안다고 주말에 다시 오겠다며 할 말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마지막에 평생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한마디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 많은 고민 끝에 임신한 몸인데 별일 없을 거라 믿으며 주말에 시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남편에게까지 지장을 줄까 봐 하루만 시모를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함께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거대한 주택이었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들이 수십 대는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는 택시 트렁크에서 꽤 큰 가방 하나를 꺼내들었고 시모가 따라오라는 손짓에 제가 묵묵히 뒤를 따르자 대문을 열고 한참을 걸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신없이 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제 앞에 허리에 손을 얹고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아준 동서와 마주쳤네요 뭐 하는 건가 싶어 시모를 바라보자 제 시선을 회피하더니 묵묵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한마디 건넸어요 형님 저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었거든요 딱 맞춰서 잘 오셨어요 저기 주방에 들어가셔서 재료는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서 맛있는 음식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음식이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음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른 음식 못 먹겠다니까요 오늘만 고생 좀 해주세요 일 끝나고 제가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좋은 일 한다 생각해 주세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 뒤지닥거리를 해달라는 말이잖아 나도 임신한 거 알면서 그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가족이니까 서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만 희생해 주세요 순애야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일이 안 와 세아가 바쁜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일이 빨리 오래도 제가 기가 막혀 멍하니 동서를 바라보고 있자 심기가 불편해진 듯 표정이 일그러진 동서의 눈치를 보며 시모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며 저를 주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가족이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딱 봐도 중요한 일이 아닌 서로 즐기려고 모인 자리인 것 같았어요 웃고 떠들며 마련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술 한주가 필요해 시모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전에 시모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시모도 서슴없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네요 어머님은 이 상황이 즐겁고 좋으세요? 동서 뒤치다거리 하는 게 좋냐고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정말 답답한 거 아세요? 예 너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전부 카푸집 아들 딸들이야 그건 뭐 모르겠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 내 큰아들이 지금 무슨 일하냐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잖아 기회봐서 괜찮은 일 하나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여기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었지 새아가가 글쎄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몇 개나 사놨다고 하더라 그것도 한정판 이란다 그걸 이번 일만 도와주면 선물로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늘 하루 도와주고 받는 건데 안 그래 엄청 괜찮은 거 아니야 안 받으면 평생 후회한다 그러니 음식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시모는 동서의 식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한정판 명품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에 힘든 건 아예 잊어버린 듯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저는 집에 가겠다며 몸을 돌렸는데 사람이 꽤 많은 곳에서 음식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지 동서에게 언제 나오냐며 닦달하는 소리가 제 기속에까지 들려왔고 동서는 시모에게 달려가 음식 좀 빨리 만들어달라며 신경질적으로 재촉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 뭔지 동서에게 굽신거리며 서둘러 만들겠다는 시모의 모습이 참 한신스럽기도 하면서 안쓰러워서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줬네요 그렇게 힘들게 시모와 음식을 다 만든 뒤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부르며 선물이라고 가방을 건네 주더라고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선물 받고 가시면 되지 뭘 그리 껄끄러운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뭘 또 잘못했나요 이 가방 하나로 부족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아주머님 시계 하나 더 챙겨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거 안 밝히실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일선 도와주신 거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요 다음에 또 부탁해요 이봐 동서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명품 가방 받자고 온 것 같아 나는 여기 와서도 뭐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뭐라고 내가 명품을 밝히는 여자라고 동서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돈 많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동서가 하는 행동과 말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해 꼭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속마음을 숨긴다니까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다고 소 편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냥 막 멋져 보이고 우울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깟 자존심 하나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리 혼자서 고고한 적을 다 하시는지 가진 게 많은 저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가방이랑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1년 연봉보다 비싼 거예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만 제잘거리고 들어가세요 동서의 기고만장한 말버릇에 어느 정도의 인성인지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 저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시계가 담긴 쇼핑백을 쳐내었어요 인상을 쓰며 기분이 나쁘다는 듯 쳐다보는 동서가 화를 내려고 하자 시모가 눈치를 채는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자기가 받아야 할 명품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더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냐며 평생 살면서 이런 가방 언제 만져보냐고 한숨 쉬며 미리 부른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빨리 타라는 시모의 손짓에 무거운 몸을 이끌며 택시에 올라탔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동서가 했던 행동들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볼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곤 왜 그러냐며 물어보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임신에서 감정기복이 심해 그런 것 같다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 이후 시모는 몇 번이나 동서의 모임에 찾아가 이를 도와주었고 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배는 점점 불러와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을 한 날도 시모는 저에게 얼굴 한 번 보여준 적 없이 동서와 함께 있었고 동서는 시모가 만들어준 음식이 입에 맞는다며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모를 부르기가 편했는지 자기 딸을 돌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시모도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서는 시모를 자기 가정부인 것 마냥 막 대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도련님도 참 한심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대놓고 화를 내며 짜증을 내도 모르는 척하는 모습들에 할 말을 잃었었죠 남편은 버릇 없는 동서에게 몇 번이나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 심각할 정도로 불편해져서 서로 간의 관계엔 자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아슬아슬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 어머니 지금 은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은지를 밀쳐요 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은지한테 그러시냐고요 아니 글쎄 할미가 자꾸 힘들다는데 계속 놀아달라고 철딱 써니 없이 보채길래 귀찮아서 살짝 밀친 게 그만 애가 넘어져 버렸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서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끼고 사시면서 제 딸한테는 이렇게 막해도 되는 거예요 어쩜 할머니라는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은지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쏟잖아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은지야 괜찮아 얘 은지야 왜 그래 여보 은지가 이상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빨리 와봐요 시모가 제 딸을 밀친 이후 정신적으로 꽤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길래 남편 품에 안겨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충격적이게도 의사는 치료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었네요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미니 내졸중이라는 일시적인 언어 자괴가 온 걸 수도 있으니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해 심화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우리 은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 은지 어쩔 거냐고요 어머님이 당장 고쳐놔요 우리 은지 아이고 순애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어린 것이 극한 일로 이렇게 충격이 클지 몰랐어 그치만 시간이 약이야 그러니 좀 기다려보렴 뭐 평생 벙어리겠어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도저히 심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온통 피멍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제 딸은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내절증은 아니었지만 언제 말문이 트일지 모를 실어증 판정에 오열을 하고 말았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심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지를 데리고 열심히 병원을 다니며 하루라도 빨리 은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동안의 심보를 고약하게 써서 벌을 받은 건지 동서의 딸이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긴 듯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에게 쌓인 게 많았지만 그래도 조카의 문제라서 모른 척하기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의 상황 설명을 듣게 됐어요 동서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동안 몸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장 이직을 받아야 되는 안 좋은 상태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병원에 저희 부부가 도착해 병실에서 사정을 듣는 내내 은지는 제 뒤에 숨어서 시모 눈치만 살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동서의 딸만 귀한지 당신 때문에 실어증에 걸린 우리 은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동서 딸만 보면서 눈물까지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경아가 신장을 받기 위해 기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른대요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이지영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서의 딸의 몸에 어른의 신장을 이식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장과 연결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혈관들이 상태가 안 좋아 어른의 심장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서 딸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심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제 딸도 실어증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곧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딸 은지를 바라본 순간 괴로워하고 있는 동서가 하염없이 불쌍해 보이진 않았네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돌아가자며 병실에서 나오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정신나간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 정말 많이 죄송해요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버릇 없이 행동한 거 알아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 제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과거 행동들 다 후회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동서답지 않게 왜 이래?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동서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놓잖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던 대로 하지 할 말 없으면 그냥 가고 형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은지가 경하랑 혈액형도 같고 같은 달에 일주일 차이로 태어났잖아요 경하에겐 은지가 가장 좋은 기증자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빌게요 무릎까지 꿇을 테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주세요 기증을 받지 못하면 경하는 경하는 오래 버티지 못한대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동서 정신 나갔어? 지금 나한테 내 자식을 수술대에 올리라는 말이야? 가뜩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실어증까지 온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오늘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 입 다물어 내가 살다 살다 어이가 참 없어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딴 말 같지 않은 소리 짓거리면은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동서의 이기적인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딸 손을 꼭 잡고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모가 계속해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결국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 심오 행동에 기가 막힌 저는 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해 대야에 물을 받아 심오 얼굴에 뿌린 적도 있고 소금을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리고 동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해가며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혹시 모를 일이 벌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은지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 이렇게는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어머님한텐 한동안 비밀로 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 뜻대로 하자 다행히 남편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의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동서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명절날이라 모두가 병원에 모여있다는 말에 저도 같은 부모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실에 들어가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극과 신장 하나 나눠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저 어린 것을 저렇게 고생을 지켜 아니 막말로 생명 하나 살리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시어머니는 입까지 악물어가며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를 무서울 정도로 쳐다보고 있던 은지의 말문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은지가 꺼내놓은 정말 충격적인 말에 귀함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른 순간 동서와 시모는 동시에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은지가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지 말은 어눌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모두가 조용해진 병실에서 은지가 뱉은 말은 남편과 시모가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동서의 얼굴에 제 손을 힘껏 올렸습니다 은지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야 당신이 말해 봐 전부 다 사실이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은지 아빠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십억이든 백억이든 수천억을 줘도 당신은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은지에게 물어봐 어떻게 은지한테 기증해 주자고 물어볼 수가 있어 동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절대 우리 은지 수술대에 올려보내지 않을 거니까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 나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어머님 동서가 주는 물질적인 것을 받아서 천년만년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은지한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여행 가는 것처럼 좋은 일이라고 둘러댈 수가 있어요 전신 맞지 않은 게 어떻게 여행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 모두 세상 떠날 준비하고 만나야 할 거야 알겠어? 여보 우리가 사는 형편을 좀 봐봐 이렇게 아끼고 모아가면서도 끝이 안 보이는 게 사는 거냐고 나도 솔직히 동생네 가족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내 딸도 좋은 일 하는 거고 이번 기회에 신분 상승하겠다는 게 뭐 잘못됐어? 그래서 은지에게 설명한 거야 그래야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한 건데 아빠로서 그런 말도 못 해 은지야 이번 수술을 잘 끝나면 네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인형 전부 다 살 수 있어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할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눈 딱 감고 잠시 꿈나라 여행 다녀오면 모든 삶이 달라질 거야 너 경아랑 친구잖아 친구가 더 아팠으면 좋겠어 말 나온 김에 오늘 바로 시작하자 이미 제 정신이 아닌 남편은 은지의 팔을 붙잡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해버려서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린 뒤 은지를 끌어안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때부터 은지는 매일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 힘들어했습니다 아직 몸도 안전하지 않은 제 아이에게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아 신장 이식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 공여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 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빠라는 놈이 심화 동서의 말에 혹해서 신장 기증을 부추겠다는 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 소아 신장 이식의 경우 세상을 떠난 비슷한 나이대의 소아의 신장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세상 떠난 소아의 신장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다시 솟구쳤고 정신나간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딸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던 건 다른 의미의 여행이었던 겁니다 제 딸 은지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몰려왔어요 결국 동서의 딸은 기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건 그 아이의 운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 내 딸 은지는 치료증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 말이 어느라기는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져가고 있고 일산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충격들이 너무 컸는지 어쩔 땐 안 좋은 꿈을 꾸는 듯 제 가슴을 덜컹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때마다 그 집안과 인연을 끄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앞으로 제 딸 은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은 안 오지만 솔직히 보복이 돌아올까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과 응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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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